음악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부처합동 현장 방문이 진행됐습니다. 음악 지난 12일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포 그림 그리기 대회의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음악 지난 11일 7월 동장원래회의가 열려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16개의 전체 동장이 시인의 거리와 반려동물 캠핑장을 방문했습니다. 음악 마포구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되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날이 따뜻해질수록 식품위생과 안전관리에 힘써야 하는데요. 마포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안전관리 합동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2일 마포 농수산물시장을 찾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마포 농수산물시장에서 여름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방문이 진행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장 방문은 수족관물 채수, 식중독 예방 및 안전소비 캠페인, 수족관물 신속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상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횟감용 칼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할 것과 조리기구를 항상 세척, 소독하길 당부했습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채수와 신속검사를 마친 후 식중독 버스앞 현판에서 식약처장의 인터뷰와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진행된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안전한 마포가 되길 기대합니다. 마포구의 금손을 가리는 마포 그림 그리기 대회의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총 30명의 수상자가 탄생했는데요. 수상작들은 마포구청 4층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마포 그림 그리기 대회의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마포 그림 그리기 대회는 내가 살고 있는 마포와 10년 후 마포의 모습을 주제로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포함한 30명의 수상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수상자들에겐 상장과 참여경품 문화상품권이 수여됐습니다. 아울러 수상작들은 구청 4층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날 진행된 시상식을 통해 마포의 미래 예술인들이 한층 성장했길 바랍니다. 마포구는 매달마다 동장원래회의를 열어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동의 명소를 찾아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는데요. 7월에는 시인의 거리와 반려동물 캠핑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일 7월 동장원래회의가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16개 전체 동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동장원래회의는 매월 1회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7월에는 시인의 거리와 반려동물 캠핑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박구청장과 동장단은 다함께 시인의 거리를 걸으며 세족장 등 주변 시설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또 최근 새로 개장한 반려동물 캠핑장으로 이동해 캠핑 데크 및 동물 샤워장 등 시설물의 안전을 살폈습니다. 이번 회의는 각 동의 현황을 공유하고 구의 개선 방안과 발전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와 비교했을 때 초미세먼지 생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현저히 낮고 열의 효율은 높아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지는데요. 마포구가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사업에 참여할 구민을 찾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 보일러와 비교해 초미세먼지 생성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현저히 낮고 열 효율은 높아 환경오염과 난방비를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마포구는 올해 총 3,54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2월부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가구에 보조금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기본중위소득 70% 이하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방문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푸른 바다와 시원한 계곡처럼 이 여름에 어울리는 곳들 많이 찾으실 텐데요. 사실 꼭 휴가를 떠나지 않더라도 냉면과 빙수, 복숭아와 자두, 여름밤 페스티벌까지 다양하게 계절을 즐길 수도 있겠습니다. 폭염과 장마로 지치기 쉽지만 이 계절만이 주는 행복을 충실히 누리는 것도 좋겠죠. 지금까지 마포투데이 공선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